기다려봐요 아빠 지금이 왜 산지? 왜 저두요? 역시 우리 조사님 될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시원하게 하루하루는 자체로 침칭이 나오는데요 근데 갑자기 수사관념이 나타났습니다 뒤에 아휴 아휴 왜 이래? 아휴 아휴 아니 그렇게 됨? 왜 이래?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강원도대에서는 등산을 매번이나 받았는데 등산을 받는게 목표입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